성령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쫓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한 가지 율동을 배워볼 건데 지난번에 했던 율동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고 춤을 추세 기뻐 뛰고 춤을 추세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성령이 반드시 우리 교회를 꿈꾸며 다시 한번 추려라 추려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기뻐 뛰고 춤을 추세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뻐 뛰고 춤을 추세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손을 추세 우리 손을 추세 우리 성령이 불타는 그대를 찬양합시다 우리 왼쪽으로 다 함께 기뻐 기뻐 춤을 추세 기타 기뻐 춤을 추세 간략amer 성령이 사가 매일 넘치면 누나게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자선 또 신선한 더 시험이 일어나네 너무 눈물이 치는 빛이 있네 눈감치는 건 눈앞지않아 자선 또 신선한 더 시험이 일어나네 성경에 불타는 여행 성경에 영원히 나를 엇마른 나라였어 주인공 빛에 빛이 마른 불타는 내 신선한 빛이 사랑에 믿고 전하니 신의 마음 쏠려내리다 내 신선한 빛이 성경에 불타는 여행 모든 것이 기원할 수 있게 되죠 자선 또 신선은 노실력이 일어나네 우리 눈에 불리치는 빛이 있네 눈감치는 건 눈감치 않네 자선 또 신선한 더 시험이 일어나네 성경에 불타는 여행 성경에 불타는 여행 내 마음을 바라나서 주인공 빛에 우리 눈이 마른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길 위해 사랑에 불타는 여행 신의 마음 성경에 불타는 여행 자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조 따라!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깊어 성경에 우리가 깊어 두며 깊어 다시 한 번 조 따라!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는 성경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깊어 뛰어 마지막으로 주세 깊어 조 따라 성경에 불타는有행 진가 오른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나 함께 깊어 이러는 춤을 추세 이 마음 drive 성경LaMam 성경의 불타는 nó의 성령의 눈물을 가네 음악을 다하여 서주는 온 빛에 빛의 마른 불탄에 빛을 전하길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아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탄을 노래 성령의 불탄 노래 성령의 불탄 노래 음악을 다하여 서주는 성령의 불탄 노래 성령의 불탄 노래 성령의 불탄 노래 빛을 전하길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님아 세월의 불탄 노래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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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노래